우와 야야야야야 야 야 거의 남주진만 하면 돼 야 밥 너무 큰의 탄이 15배 아니냐 매실 자음식 나 재밌게 놀자 한 번 불게 엎드려 앉아 그렇지 그렇지 팝 이리 맛없어? 좀 더 맛있는 치약을 사야되라 일로와 일로와 씹지말고 뜨거워 근게 안 해도 돼 내 몸을 내가 지켜요 아니 여기 타도놀이 타도놀이 잘 모르는구나 ㅋㅋㅋㅋ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봐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너너너너너너너 야 너 어제 싼 소음 와아 미쳤다 오하 웬하 웬하 멤버들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얻어 해봐야겠다 아 진짜 살벌하네 냄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냄새가 너무 좋아요 가자 오! 노노노노노노! 야 너 어디에 싸? 미쳤다! 오! 와! 왠지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볼까? 아 진짜 살벌한 냄새!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가자! 오! 뭘 좋겠네 아휴 먹고 싶어? 아휴 목말랐어 시원하다 아휴 시원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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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잘 있었어 그럼 하우스 하우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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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봉허 더 좋니 어이